전화 딱 받으면 장난 아닌데 육주환 회원님이요 결혼하실 때 그때 복분자가 철이었으면 내가 복분자를 해줬을 텐데 그때 철이 아니어서 내가 야간 문주를 해주려 했네 다 쓰셨나 몰라 왜 결혼하는 사람들이 왜 줄까요? 이유가 다 있겠죠? 아이고 아이고 아니 혹시 그 사진 보셨습니까? 뭐예요? 야관문 2탄? 복분자주! 아... 혹시 야관문 하나 더 뭐 할 수 있나요? 야관문 다 먹었어요? 아 예 아 그니까 그 밥만 한 번 하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어차피 지금 당장 구해도 100일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이 친구 한번 드셔보시고 복분을... 그거 드시고요? 복분이... 아 두려워 그러려고 내가 전화했지 내가 괜히 전화해도 약오를 하려고 내가 전화했을까요? 제가 시집 가기 전까지는 소퍼 해드릴게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야 두드라고만 하셨는데 하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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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원님 제가 보내드릴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회원님 예예예 일 보세요 네에 하하하하하하 야..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대부님 정우님과 함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왕 만드는 거 많은 사람들하고 좀 나누면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아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나와서 살 때 외로움이 너무 컸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른 회원님들도 이걸 받았을 때 어... 기분이 좀 좋고 뭔가 올여름 든든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잘 물고기 받ㅎ somebody 이